백마강, 백마강 전하고 계십니다. 저는 고향을 무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닉네임을 배전도스라고 전했는데 온 우리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라 그래서 백제인 후에 백마강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내 꿈을 안하고 싶어 사랑을 못하고 싶어 사랑을 못하고 싶어 내 꿈을 안하고 싶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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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드시고!